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꽂고 걸어잠그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안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머니가 아니라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회를 다니고 내 자녀가 남부럽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도 없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이 두려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또 이어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드십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확신 반드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담대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담대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또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대해서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다이세계는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10편 3편 6절에서 다이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요 천만인이 나를 예웠사 진친다 해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곤랏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돌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 분리색과의 전쟁에도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때요?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에 바로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배나 뜨거운 풀무웃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극렬히 타는 풀무웃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때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사도 요한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힘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요 한결같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을 붙드시고 확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확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확신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세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할 때에 그 확신은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확신은 내 자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날 아침에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여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주님 당신의 부활을 좀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처음의 현장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도 못 박히신 손을 내어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창자궁난 옆구리까지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2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못 박히셨던 그 손에 못 자국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또 그 창자궁까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15장 5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5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승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승리가 있어요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의 승리도 있고요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도 있어요 또 많은 싸움에서의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또 패배할 수 있어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 최고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승리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도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완벽하고도 정말 경이로운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로 말미야마 죽음이 들어왔고 여전히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활의 확신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5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거기 보게 되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견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튼튼한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청년 집회 이름이 뭐예요? 스탠드 펌 집회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하면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제산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죄를 판정하거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로마의 교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 어떤 사람의 죄를 판정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베드로도요 설교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사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넬레오 과정에서 사동의 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삶을 받는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삶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사함의 권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권세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열쇠와 동일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호 1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음은 이와 같이 사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인 사망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의 사함은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이 사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제발 그대로 놔둬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대로 좀 놔두라고 내가 다 이제 다 컸어 엄마 내가 성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놔둘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남편이 복음을 전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그 영혼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상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혼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야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